We are one of one!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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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셋! FC 아나콘다 대 FC 원더우먼이 드디어 출전을 합니다. 무조건 공개! 자, 지금 기정 선수와 공을.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는 FC 아나콘다. 자, 오! 바로 빠름! 오, 반박자 빠르게. 역시 시작하고서는 몸이 풀려있는 아나콘다가 좀 잘 차고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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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골대 주고, 골대 주고. 언니, 언니, 언니! 범차. 그렇지. 아영이. 오, 자. 오, 무릎치기. 무릎치. 니킥을 했습니다, 니킥. 아, 근데. 네. 치타! 오, 이사이킥으로. 아! 시음. 송소희 따라갑니다. 아, 박은영, 박은영. 아, 박은영. 아, 박은영. 아, 박은영. 아, 박은영. 아, 박은영. 아, 근데 진짜 표정만큼은 FC 아나콘다가 킥하기 전에 표정만큼은 진짜 골대를 부실 것 같은 표정이에요. 아, 박은영. 희정이, 스톱. 희정이, 스톱. 희정이, 스톱. 아, 아, 왜 자꾸. 아, 왜 자꾸 나와? 어, 끊었어요. 박은영. 아, 박은영 좋아요. 동료가 없는데 앞쪽으로 전진시키기 바랍니다. 으악!!! 오, 네, 어. 어, 뭐. 박은영. 오우. 오우. 자 송소희예요 송소희. 아 하지만. 아 첫 번째 경기보다 아는 척 파이팅이 있고 밥들을 먹어서 그런가요. 아 쏘아. 아니야 아니야. 꿀 깊어 꿀.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조금씩 나가자. 차라고요. 어 살 수 있어. 좁혀 나가. 아영아 좁혀. 그렇지 굿. 센스가 있어요. 아 팀이정 오정현 맞고 벗어납니다.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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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윤이랑 송소희 콤비 심상치 않은데요. 이동 이동 이동. 치타 킥인. 나가. 황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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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김희정. 어 좋아요. 아 걸렸고요. 자 송소희 송소희 송소희. 송소희 아 오정현. 아 송소희 아깝습니다. 아 송소희 아깝습니다. 이기죠. 경현이가 천천히 촬영 안 돼 촬영 안 돼 촬영 안 돼. 그냥 여기. 어 박 굴려주고 어 송소희 굴려주고 어 송소희 송소희 드리블. 오정현 오정현. 황소윤. 자 오정현이 최고방 지켜냅니다. 너무 훔쳤어요. 치타. 치타 벗어집니다. 자 오 아나콘다가 도끼를 품었습니다. 아나콘다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밥 먹으면서 혼을 좀 많이 남는가요. 자 이번엔 황소윤인데 왼발잡이예요. 킥 인. 어 치타. 됐어 앞으로. 오정현 치타 벗어납니다. 자 오정현. 그렇지. 아 송소희 엉덩방아찍 있습니다. 자 박은영. 아나콘다 찬스인가요. 아 뺏겼어요. 송소희 갑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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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송소희. 송소희. 패스트 플레이. 그렇지 그렇지. 패스트 플레이. 황소윤 지켰어요. 지켰어요. 자 왼발 슛. 송소희. 신하 형이 차냈습니다. 지금처럼 공격할 때는 자신 있게 나가. 때려. 송소희. 핸드. 핸드볼인가요? 핸드볼 반칙입니다. 핸드볼 반칙. 자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저만 해요? 어 저희 안서요? FC원더우먼의 선제 골기회. 송소희. 슛. ooooh. 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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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 오우! 오우 신하영 오우! 올라갈 수 있는 힘 있으면 올라가 정현이만 뒤에 조금 지키고 꼴살 쪽으로 꼴살 쪽으로 그렇지 거기 시은아 시은아 나영아 들어가고 자 주시은 쪽 박근혁 자 신하영 자 빠르게 얻어내는 김희정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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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힙니다 해야지 해야지 때려 자 김희정 송소희 지금 제 끼는거 보셨나요? 괜찮아 괜찮아 자 또 송소희에요 송소희 오오 송소희 오오 드레스백 강소윤 강소유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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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으로 들어가 편하게 파이팅! 코너끼 코너끼 시현이 들어가 시현이 들어가 파이팅! 자 진하영!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진하영! 주시은! 주시은! 뺏겼어요 황소윤! 자 뒤쪽에서 오정현! 패스 이렇게 가는게 패스가 더 편하잖아요 5돌 남았습니다 아 주시은! 하마터면 자체 골 될 뻔했어요 주시은 서희야 서희야 뒤에! 김희정이 준비하는 코너킥! 주시은! 자 주시은! 어! 자 누구만 꺼나갔나요? 골킥입니다 언니! 언니! 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송소희 어! 자 그리고 슛! 들어갑니다 3대0입니다 3대0 아 아나콘다 침몰합니다 송소희 멀티골이에요 시현아 들어가 들어가 내가 지냈을게 자 다시 한번 킥업 신나영! 자 주시은 따라갑니다 주시은! 어 잡아 냈어요? 아! 그렇지 잡아! 못 따라 세게. 자, 송소희. 사각형. 사각형 봐봐. 오, 슛! 주시윤, 박은영, 박은영. 주춤 주춤. 뺏겼습니다. 황소윤, 송소희. 패스트 플레이. 패스트 플레이. 자, 뺏겼어요. 슛! 자, 다시 한 번 킥업. 뭉치면 안 돼요, 뭉치면 안 돼요, 뭉치면 안 돼요. 흩어져야죠, 흩어져야죠. 신하영, 돌려줘야 됩니다. 오, 신하영. 오, 신하영. 자, 자, 자. 지쳤어요. 아, 괜찮겠지. 오, 태클로 박은영. 와! 아! 아! 투지! 아! 슛! 아, 슛!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반가워. 자, 먼저 이렇게 종료되면서. 아, 쟤네 너무 세다. 상대가 세면 우리가 더 강해지면 돼. 오늘 지금 그냥 첫 게임이잖아. 승패 떠나서 아까 지금 뭐 골 먹으니까 화도 나잖아. 이제 넣으면 돼, 넣으면 돼. 야, 몰라, 야, 몰라. 파이팅, 진짜. 우리가 지금 파이팅이 필요한 거고. 어떤 게 괜찮고 어떤 게 부족한지는 천천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할 거니까. 이 지금 내 골을 먹었다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책하지 말자고, 서로. 형, 제가 다섯 걸 넣으면 돼. 하아! 하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내가 가진 체력보다 넘어서서 근육이나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회복 잘 해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안 겪기 위해서 또 준비를 잘하자고. 편하게 쉬고. 자,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그럼 네 명이서 해요? 네 명이서 하고 충분히 팀원들도 뭐 그런 부담감 같지 않고 있으니까 잘 쉬고 회복하고. 아니야, 오케이. 뚝뚝!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패스 와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송소희. 아, 신나요. 나이스. 이의정 선수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스탑! 아이씨.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 조금씩 나가자.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전현 전방 압박합니다. 자, 박슬기 선수가 잡아냅니다. 송소희. 아, 바운드가 좀 어려웠죠? 해보자, 아나콘다! 지금! 해보자! 어, 광소연이 끊어내고 송소희입니다. 송소희. 송소희. 어, 지금 발바닥으로 트래핑하는 모습 보니까. 트랙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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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압박당했습니다만. 덧어냅니다. 오, 좋아요.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나콘다. 오전현의 모습. 킥, 킥. 나가. 치타 나가. 희정해 나가. 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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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뭐지요? 어, 저게 뭐지요? 아! 저게 뭐지요? 아, 여기 맞아?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작전을 해. 선현미 감독님이 주웠지. 어, 직접 안 대줘. 어, 직접 안 대줘. 어, 직접 안 대줘. 어, 직접 안 대줘. 아! 간접으로. 어! 오!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시, 다시. 들어갔어. 거의 라인 안 넘었어요? 어, 주심이 VAR을 자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입니다. 오케이, 여기야 들어가. 괜찮아. 화이팅!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아, 들어갔는데. 자, 킥인. 박은영 킥인. 자, 오정현. 자, 김희정. 컷을 했습니다. 어, 송소희. 송소희! 송소희! 아, 윤회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자, 돌아섰어요. 송소희. 송소희. 송소희 끌고 갑니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끌고 갑니다. 황소윤에게 황소윤. 어, 송소희! 송소윤에게 황소윤. 어, 송소희. 송소윤에게 황소윤. 송소희! 슛돌! 헬스트트릿! 송소희 헬스트트릿! 대단합니다 송소희! 괜찮아 괜찮아 한 경기 최다 골 파이팅! 아시나요? 아십니까 아셨죠 아예 힘이 안 실려요 지금 대단하네요 이거 원더우먼 팀이고 아 시나요? 송소희 또 놀아섭니다만 벗어납니다 나오면서 나오면서. 앞에 앞에 서. 앞에 봐야지. 이번엔 황소윤이에요. 이번엔 황소윤이에요. 황소윤. 황소윤. 심하영. 중앙선. 황소윤 송소희 송소희. 박은영 막아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걷어 걷어내래. 두조윈. 두조윈. 네 골입니다. 네 골치. 대단합니다. 6대0입니다. 6대0. 경기 총료됩니다. 그래도 아나콘다 팀 수적 열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멋진 모습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에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게 바로 볼 때리는 그녀들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다리 떨어졌지? 괜찮아? 나 괜찮아요 이제. 우리 너 없어서. 다행이다. 잘했어. 너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뛰어서 막 차고 그러면. 야 울지마. 왜 울어. 우리 잘했어. 우리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거든. 웃는 일만 남았으면 이제. 진짜 잘할 거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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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일 새벽 4시 50분에 또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해. 내일이면 끔찍해. 그것만 생각해야겠다. 아나콘다 팀을 완전히 짓밟은 팀이죠. FC 원더우먼 대 FC 탑걸의 대결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자. 나도.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FC 탑걸 대 FC 원더우먼의 대결. 노련미냐 택이냐. 시작합니다. 송소희. 황소희. 자 패턴. 송소희. 지금 송소희는 체력이 방전됐어요. 두 경기 연속으로 하니까 무너질 수 있거든요. 원더우먼이 지금 날개가 찢어졌어. 레츠고 올라가. 오 유빈. 가슴 트래핑. 와 유빈. 바다 선수. 바다는 그냥 들이받아버리네요. 체리나. 오케이. 체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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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나 괜찮나요? 탑걸의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다. 투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송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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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에요. 자 황소윤 갑니다. 황소윤. 잡아낼까요? 약간 길었는데. 약간 길었는데. 아기는 강력한데요. 송소희. 송소희. 어. 걸렸고 슛. 걸렸고 슛. 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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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